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레는 3분 토익은 5분 광토교시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5분 토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평서문의 특징. 여러분 혹시 평서문에 대해서 아마 파트 2를 풀 때 시중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평서문은 딱히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러므로 수험자는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게 농담이지 않을까? 그동안 그러면 신중하게 안 들어서 우리가 틀렸을까? 자 소개합니다.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게 평서문이죠. 나 오늘 소개팅 있어? 이런 겁니다. 농담입니다. 저 없습니다. 외로워 죽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보통 말을 저렇게 했을 때 거기다가 대답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질문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인간, 휴먼 비잉으로서 우리가 뭘 합니까? 반응을 해주죠. 반응.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얘를 컨대 이런 거죠. 대답 첫 번째. 어 누군데 사진 있어? 관상 좀 보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대박 좋겠다. 잘하고 와. 라든가. 세 번째. 너 백화전부터 가야 돼. 보니까 이제 얘가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평서문 대답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 시키자면 첫 번째는 다시 물어본다. 두 번째는 동조한다. 세 번째는 제안을 하거나 해결책을 던진다. 정도가 평서문의 실제 대답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평소의 답변 타입을 영어화 시킨 바로 이렇습니다. 1번은 그냥 질문으로 물어보는 그런 보기가 들었을 때 거의 정답의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really? sure? of course. yeah, right. so, to. 말을 so나 to로 끝나는 경우 있죠. I think so. me too. 이런 거. 그런 게 들어갔을 때 바로 정답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안하거나 해결책을 던져줄 때 I will do something. you should do something. you need to. you have to. 라는 조동사가 대표적으로 들어가자. 그걸 분석한 게 바로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문제 들어갈 텐데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평서문은 사람이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단어로만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오늘 날씨 좋다. 우산. 이럴 수 없거든요. 오늘 날씨 좋다. 우산은 필요 없겠네. 즉 대답이 문장이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죠. 오케이?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네. 자 보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정답은 여기입니다. A번이요. 우리의 커피 만드는 이 기계의 커피 메이커는요. 사무실에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다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은 다시 물어본다가 제일 좋죠. 거기다가 동조하면 소비자로서 약간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사고 싶어요. 백. 자 그런 거 말고 A번처럼 How much do they cost? 그럼 얼만데요? 정도가 현명한 소비자겠죠. 두 번째 Two copies please. 두 장 부탁합니다. 바보 녀석. 자 카피와 커피라는 발음을 반복시킨 아주 유치한 90년대 감동이 되겠습니다. C번 보시면 About 10%. 제가 그랬죠. 아니 어떻게 자기가 그냥 말을 한 거에 문장이 아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정답을 붙이냐. 결국 문장이 아닌 녀석들은 평소문에는 절대 오답이다라는 이런 아주 엄청난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 자 그리고 2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자 먼저 평소문이죠. 다시 한번. Please take a copy of our brochure. 우리 brochure 하나 가져가세요. 이렇게요. 명동이나 홍대 같은 데가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자 자 자 이렇게요. 시험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I already have one. Thanks. 저는 이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모습과 많이 다르죠. 됐어. 싫어. 싫어. 이런 모습과. 그리고 비번에 보시면 Yes. It's blocked. 그래요. 그것은 막혔습니다. 자 그건 뭘까요? 지네 집 화장실일까요? 오케이. 시험 보십시오. No on the chair.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장이 아닙니다. 평소문에 문장이 아닌 녀석은 오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앞에는 No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문에 No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오늘 날씨가 참 좋아. 이런 게 평소문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나는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이런 게 바로 No 개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평소문에 No는 거의 오답이다. 거의 정답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아닌 녀석도 당연히 오답이죠. 그리고 시험에는 항상 착한 사람. 철수와 영희 같은 애들만 나오니까 이미 하나 가지고 있다. 고마워요. 라고 대답하는 이런 가식적인 녀석들을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띵동. Number 3. That applicant did a lot of research on our company before her interview. A. I reviewed dozens of resumes. B. Several successful experiments. C. Yes. I think everyone was impressed. 좋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시죠.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That applicant did a lot of research on our company before her interview. 그녀의 인터뷰 전에, 면접 전에 말이죠.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한 것 같다. 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설립하신 67년의 회사에 이 회사는 말이죠. 회장님이 유학하시던 시절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다 초대하고 오는 그런 그런 지원자를 나도 뽑고 싶죠. 사실은요.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저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다 대고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이런 사람을 예의가 없다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입니다. 동조하는 녀석이 있죠. C번이요. Yes, I think everyone was impressed.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맞아. 내 생각에 모두가 감명 깊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B번을 보시면 사실은 말만 길었지 several, 여러 가지의 successful, 성공적인 experiments, 실험들. 즉 얘는 문장이 아닙니다. 문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B번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A번 보시죠. I reviewed dozens of resumes. 나는 이력서를 12개 정도 검토했네. 어쩌라고요. 자 그래서 A랑 C 중에 비교 우위를 찾으신다면 평서문의 답변으로는 적절한 게 뭐다? 바로 동조를 해준다. 바로 이런 녀석이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꿀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서문에 주로 다시 물어보거나 동조하거나 제안이나 해결책을 던져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아닌 애 까고 문장이 아닌 애 까고 그 다음에 예스나 노 중엔 노는 오답이고 예스는 정답일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기존의 평서문을 계속 찍던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을 겁니다. 광토의 게시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